거의 다 쐈다 으악! 쓰러진다! 휴, 계속 이러네 잠깐, 저거 물감 아니야? 아, 물감에 이 젤까지 이걸 꺼내주다니, 이건 운명이야 누나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문은 닫혔으니까 이제 그리자 역시 분홍색은 예뻐 그림에 재능이 있나봐 필요한 건 다 챙겼다 잠깐, 뭐야? 내 그림 어때? 멋지지? 아, 그래, 그러네 내 캔버스를 망쳤는데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캔버스의 테이프로 완벽한 A를 만들고 또 같은 물감이 필요해 파란색은 여기에, 노란색까지 온갖 색을 다 쓰자 이제 스펀지로 청소를 해볼까? 장난이야! 이것도 다 그림이라고 물감 위를 스펀지로 두드려줘야지 테이프에 물감이 묻어도 괜찮아 두드리는 것도 진짜 재밌다 하지만 천천히 해야 해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휴, 다 했다! 물감으로 캔버스를 다 채웠어 테이프도 다 떼어냈다 너무 예뻐 완성작이 아주 마음에 드는군 우와, 누나 짱이다 진짜 천재적이야 나도 해줘 주먹을 끌만한 게 필요해 적당한 게 있지 포색을 쓰는 거야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이 공은 너무 낡았어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나중에 알았어요 눈감이 많이 남았네 내가 갖고 놀아야지 고마워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아, 이걸 조금 내 팔레트가 어디 갔지? 데이빗, 니가 가져갔니?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었어요 제목은 연못 아하 아, 알았다 페이스 페인팅 할까? 한번 해봐 우와, 또요? 재미있지?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손가락을 쓸까? 발사! 하, 파란 점 공격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우후 이거야 봐요, 엄마 와, 정말 멋져 한 가지 트릭이 더 있어 대칭은 항상 아름다워 네가 만든 게 바로 그 증거야 아름다운 나비야 선을 그으면 진짜 같을 거야 날개를 그리고 반대편도 됐어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이건 그저 시작이야 미술품 장만하세요 압수사? 됐어요 안 돼 또 거절당했어 으악 이상한 사람 도와주세요 진정해 무슨 일이니? 아무도 내 그림을 안 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쓰레기통에서 뭐 하세요? 그 쓰레기로 뭘 하실 거예요? 난 아직 못 믿니? 그럼 좋아 잘 봐 이 뚜껑을 종이 위에 놓을 거야 종이에 우선 페인트를 뿌려 전체를 다 덮어 뚜껑에 뿌려도 상관없어 이제 흰 페인트를 아래쪽에 추가할 거야 이 공간을 전부 채워 이번엔 비닐봉지 차례 이 봉지를 흰색 위에 누르면 페인트가 묻어 나올 거야 다 됐다 이제 흰색 페인트를 조금 뿌려 이제 뚜껑을 떼어내 됐다 완성이야 짜잔 우와 할아버지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쉽게 그림을 그리시네요 자, 이건 너 가져 그 그림 살게요 여기 돈 있어요 어, 기분 좋은 그림이야 액자에 걸어도 되겠어 더 그려야지 영감이 필요해 으흠 그래 뭐라고? 수잔 넌 정말 으, 글쎄 어, 엄마 엄마 내 종이 어머나 미안 실수 이것 봐요 망쳤어요 엄마가 보여줄게 운 좋은 사고도 있어 바로 이런 거지 저요 저요? 그래 너도 다른 크기로 해봐 몰라 해보자 여기 몇 개나 찍을 수 있을까? 원하는 만큼 정말 대단해 뭐든지 사용할 수 있어 원형이라면 말이지 원형이라면 말이지 이 정도면 될까요? 정말 멋지죠? 잘했어 우리 작은 예술가 김은 완성이야 김치국 마시고 싶진 않지만 이게 내 최고의 걸작이야 여기 이 젤에 걸어야지 와, 맘에 들어 오, 비눗방울 난 즐길 자격이 있어 야호 비눗방울 좀 봐 너무 좋아 나 왔다 어이쿠 크림을 떨어뜨렸네 어 내 걸작인데 이제껏 최고였는데 잠깐 비눗방울?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플라스틱병을 준비해서 위를 잘라내 이제 입구에 그물망을 고정시켜 그러고 나서 그릇에 비눗물을 붓는 거야 이거면 충분해 이제 그물망을 비눗물에 담가 비누가 그물망에 붙을 거야 이제 물감을 더해 파란색을 써야지 빨간색도 그리고 물론 노란색도 모두 원색이야 이제 비눗방울을 붓는 거야 캔버스에 가까이 대고 풀어야 해 이제 큰 비눗방울을 터뜨릴 거야 다 됐다 작품이 완성됐어 이거 어떠냐 우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비눗방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지 너 가져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맘에 들어요 맘에 들어요 비눗방울은 정말 재밌어 아,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깊은 인상을 남길까? 파란색부터 시작하자 다른 색깔도 쓰기는 해야지 하트는 분홍색으로 채워야 하고 그림에 담긴 메시지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야 할 텐데 마음에 들어 할까? 다 주는 거야? 으, 끔찍하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건 쓰레기야 뭐야 손에 물감이 묻었잖아 정말 최악의 하루로군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빨리 물감을 지워야겠어 비누로 빡빡 씻어야지 이게 뭐지? 우와 물감이 엄청난 거품을 만들었어 바로 이거다 물의 세제를 짜주고 물감도 조금 섞어줄 거야 나무 막대로 서로 잘 섞어주면 짜잔 예쁜 거품이 완성됐어 그치만 거품이 더 필요하니까 빨대를 써보자 우와, 이 거품 좀 봐 계속해야지 빨대야, 잘 가라 이제 종이를 거품에 찍어야지 기대된다 우와, 종이에 거품이 묻어났어 안녕 내가 이 카드를 만들었어 나 주는 거야? 너무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 수업 들으러 같이 갈래? 성공이다 관점을 잘 맞추고 괜찮네 좋아, 다 됐어 원본이랑 비교해보자 어휴, 이건 아니야 여기 계시네 몰래 다가가야지 이걸 좋아하실 거야 오, 뭐지? 아, 오늘은 일이 잘 안 되시나 봐 오, 저기 저 전등 좀 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이 액자가 있으니까 열어보자 그리고 꼬마 전등도 있어 전등을 액자 안에 펼치는 거야 됐다 이제 액자를 닫아 우와, 이거 멋져 할아버지 전등 넣은 액자? 이걸 왜? 오, 할아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이 유리 위에 놓으세요 오, 알았다 우와, 빛나는 것 좀 봐 알았어, 투사박스구나 이제 그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좋았어 한번 시도해보자 비치는 선을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 우와, 이거 정말 잘 되네 아주 쉬워 마지막으로 작은 디테일만 완성하면 돼 됐다, 이거면 돼 드디어 걸작이야 필요한 건 액자와 전등뿐이었어 선물 정말 고맙구나 전만에요 예감이 좋아 하트라, 귀엽겠다 누가 돌릴지 시합하자 엄지 싸움은 자신 있지 이겼다 으, 뭐야 나쁜 건 안 되는데 종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리지? 이제 알게 되겠네 잘 봐 가운데에서 선을 그리고 시작하자 하나 더 그리고 위, 아래에서도 선을 그리고 이제 하트의 옆면 차례야 연필로 가이드 선을 잘 잡아주고 펜을 쓸 거야 기본적인 모양이 다 잡혔으면 지우개로 지저분한 부분을 지워줘 그리고 펜을 따라 그리면 돼 멋진 3D 효과가 나오지 이제 색칠이다 선 밖을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럼 가장자리 안쪽에 음영을 더해주자 그냥 연필도 괜찮아 그림자가 들어갈만한 곳에 색칠해주면 돼 빛이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해봐 하트를 그리는 방법은 많지만 이 방법도 아주 독특하지? 끝! 어떻게 생각해? 우와 뭐, 괜찮네 난 뭘 쓸까 아, 손이다 좀 시시한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됐다, 미니 하트 자, 이건 어때? 하트야 아닌데 미안 자, 이건 어때? 아, 포기해 아, 이렇게 해보자 손가락들아 힘을 내 아, 진짜 알았다 빨간 펜만 있으면 돼 한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 위에 올리고 하트를 그리자 안을 색칠해주면 끝 나쁘지 않은데 완전 마음에 쏙 들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스마일도 그려야지 짝꿍까지 그려주고 정말 로맨틱하다 뭐야? 우와, 너무 귀엽다 잠깐, 이건 어때? 망치지는 마 멋질 거야 됐다, 둘이 포옹하고 있어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귀엽다 잠깐, 눈 가려봐 아, 뭐지? 애슐리를 놀라게 해줘야지 으아, 토할 것 같아 냄새가 끔찍하네 무슨 냄새지? 미안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잘 봐 먼저 나무를 그려주고 사과도 그려줄 거야 초록잎도 칠해줘야지 선 밖을 삐져나오면 안 돼 흠, 멋지네 진한 초록색도 이렇게 칠해주면 질감을 살려주겠지 줄기는 당연히 갈색으로 칠할 거야 세로선을 그려주면 나무 같은 느낌이 날 거야 사과는 빨간색으로 칠해줘야지 아, 맛있겠다 짜잔 사과나무 완성 멋지지만 진짜는 아니잖아 이거 봐 우와, 대박이다 음, 맛있네 먹어봐 응, 그럴게 피자도 그릴 수 있어? 야, 아이스크림은 줘야지 돌아오라고 아, 미술 시간이다 나는 화가지 그림 그리기가 최고야 아, 이런 컴퓨터에 물감이 튀었네 그냥 닦으면 되겠지 아, 번지고 있잖아 큰일이다 더 엉망진창이 됐어 분홍색으로 변해버렸네 이제 큰일 났다 응? 일어났다 아, 날 왜 그렇게 보는 거지? 흠, 이상하게 그네 의심스러워 아, 내 노트북이 무슨 일이야? 이거 네 짓이지? 흠, 이게 뭐지? 빨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여기 가엾은 내 노트북을 두고 물감을 더 쓰자 그래, 물감을 더 추가하는 거야 흰색, 노란색, 보라색까지 너무 예쁘다 어두운 노란색도 조금만 이제 빨대도 준비 완료 그리고 물감을 불어줄 거야 공기를 불어서 물감이 퍼지게 하는 거지 계속해서 다른 색깔도 더 해줘야지 모양이랑 질감이 진짜 멋져 우와, 예술 작품이 따로 없는데 바다에서 일렁이는 파도 같아 실수가 이렇게 멋지게 변하다니 우와, 저 노트북 너무 예쁘다 사랑이냐 초록이냐 어떤 색을 쓸까? 예쁘다 사랑해 이따 내 꿈에서 만나 우와 달팽이라고? 누가 돌릴까? 이겼다 아, 이길 줄 알았는데 제발 또 손금지야? 뭐, 할 수 있겠지 간다 내가 도와줄까? 흠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뭐? 니가 그렇다면야 눈 감아봐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지? 다행히 안대가 있지 어때 보여? 완벽해 보기보다 힘드네 예쁘다 아니, 니 그림이 예쁘다고 뽀뽀해야겠어 잠깐, 이것도 챙겨야지 내가 20달러나 쓴 꽃인데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다 저리 가 펜이 있으면 꽃은 필요가 없지 직접 그리면 되니까 게다가 더 로맨틱하다고 줄기까지 하면 끝 마음에 들었으면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뭘 그린 건지 모르겠어 괜찮은데? 달팽이잖아 나도 이거 그렸어 아, 내 거야? 넌 어떤 장미보다도 더 예뻐 쑥스럽게 해 그치만 로맨틱하다 아 잠깐, 이게 뭐지? 아 안아주고 싶다 작은 기린도 있네 이건 내 거야 응 그래, 그럼 이건 내 거겠네 하, 내 기린이 훨씬 낫지 내가 그려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오케이, 괜찮네 뭐하는 거야? 기린을 측정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네 흠, 저스틴은 뭐하는 거지? 진짜처럼 보이지? 이름은 겟이라고 불러야지 기린처럼 보이진 않는데 흠, 쉽지 않겠어 비율을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해 잠깐 알았다 손을 이렇게 따라 그리면서 시작하는 거야 얼굴을 그려주면 기린이 완성되지 색깔을 칠해보자 이 갈색이 딱이겠어 나머지에 노랑을 칠해줘야지 여기선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목까지 칠해주면 끝 훌륭한 아이디어였어 흠, 꽤 잘 그렸네 게리, 미안해 이거 너 가져와 고마워 가봐 완벽한 핑크색 도넛이야 내가 이건 확실히 알아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으, 동그라미 그리는 건 너무 어려워 이 물감통을 따라 그려야겠어 이 물감통을 따라 그려야겠어 좋아, 이 정도인가? 아니야, 너무 작잖아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내 주먹을 따라 그려야지 나 무슨 생각한 거야? 이건 원이 아니잖아 아하, 내 머리는 둥글잖아 이거면 딱일걸 우와 난 그냥 모는 종이 쓸래 제대로만 하면 동그라미처럼 보일 수 있다고 각도를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돼 이 갈색으로 도넛을 칠할래 그리고 핑크 글레이즈 차례 두 개 이상의 음영을 사용해서 깊이를 표현해야지 스프링클 들어갈 자리는 남겨두고 끝! 멋지게 완성됐어 오, 시간이 다 됐나 보네 적어도 동그랗기는 하지 약간 예티, 여기 내 도넛 오, 예티도 좋아하네 그럴 줄 알았어 우와, 나 도넛이 생겼어 오, 신선한 냄새가 나 그리고 너무 맛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 머리를 쓸 걸 그랬나? 갖고 왔을까? 우와, 피자네 이번 건 훨씬 더 쉽겠어 좋은 참고 사진이 필요해 이게 딱 좋겠다 모양을 따라 그려야지 좋아, 이 마커로 피자를 그려보는 거야 알 것 같아 자, 간다 B, I, Z, Z, A 음,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 글자들을 연결해 보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이제 토핑을 추가하고 색칠할 시간 내가 꼭 이겨야지 배고파 이 치즈는 노란색으로 해야지 페페로니 시간 오, 시간이 다 됐네 예티가 판정할 건가 봐 오, 안돼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뭐, 일단 내 건 이래 미완성이지만 내 건 여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좋았어 이번 라운드는 내가 이겼어 우와, 비자다 우와, 엄청 크네 이걸 다 반으로 접어야지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여 간다 우와, 도마스 우와, 도마스 꽤 인상적인데 흠, 아깝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돌리면 되지 누구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 이것 봐 뭐지? 우와 흠, 어려울 것 같네 잠깐 왜? 그냥은 심심하잖아 하나, 둘, 셋 긴장된다 긴장된다 아, 내 생려필 또 있으니까 괜찮아 아, 정말 오늘 왜 이러지 아, 왜 저러지 시간이 없단 말이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서둘러야 하는데 거의 다 되어가네 으악, 꼈잖아 애슐리, 쓰레기를 던지면 어떡해 잠깐 이렇게 해보자 먼저 발레리나를 그리는 거야 아, 기대된다 엄청 우아해 보이네 그리고 이걸로 발레복을 완성해주는 거야 아,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애슐리 어떻게 생각해? 시간만 낭비했어 그래도 그림은 완성해야지 잠깐 기다려줘 오, 조심해 자, 다 됐다 어떻게 생각해? 예쁘지 않아? 그러네 어, 시계 좀 봐 성공이다 수고했어 나도 치는 거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수건으로 뭘 하시라고? 안녕하세요, 쌤 저희 아직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뭐 좋아, 그럼 이 플라멩고나 가져 오, 플라멩고 좋아, 이거 재미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손을 따라 그릴 거야 좋아 좋아 이제 종이를 돌려 이 새는 확실히 머리가 필요하지 그리고 당연히 큰 부리도 좋아, 눈은 됐고 이제 날개 긴 자리도 잊으면 안 되지 이제 색칠해볼까? 분홍색 없이는 플라멩고가 안 되지 다 하고 나면 정말 예쁠 거야 난 알 수 있어 계속 계속 색칠을 해보자고 조금만 더 하면 됐다! 어디 보자 균형이 잘 잡혔는지만 보고 에, 그냥 즉흥적으로 해야겠다 내가 생각해도 좀 웃겼어 좋아, 이렇게 생겼지? 내 생각엔 응, 이거 플라멩고 맞아 아마도 휴, 상쾌한 목욕 진짜 딱 좋았어 자, 뭐 그렸니? 그게 뭐야? 이상한 치킨 같은데? 어, 미안 나도 선생님 말씀에 동감 근데 니 건 좋아 보이네 플라멩고 챌린지는 니가 승리 축하해 좋아, 나도 드디어 하나 땄다 저기, 너무 상심마 내가 나눠줄게 자, 고마워 기분이 좀 나아지게 뭐 나올지 빨리 보고 싶어 우와,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잖아 오, 이거 어렵겠는데 비율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오, 잘 안되네 오, 자가 도움이 될 거야 좋았어 치수를 알아냈어 그럼 이제 어떤 도구로 시작해 볼까?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해 오, 시간이 없는데 색연필로 해야겠다 확실히 분필이 제일 좋은 선택이야 빵을 그리고 케첩과 양상추, 머스터드도 그려야지 햄버거 패티도 꼭 그려주고 밑바닥 빵도 빼놓을 수 없지 우와, 이거 굉장히 잘 됐는데 안돼,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이게 내 최선이야 예티 예티, 내 것 좀 봐 어떤 것 같아? 좋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우와, 그런데 잠깐 햄버거가 얼음에 쌓여 있잖아 얼음에 들어있는 햄버거를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허허허허허허허 니 햄버거 얼음 덩어리네 좋아, 마지막 챌린지로는 나비를 그려줘 좋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알아 아닌가? 아니,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거면 완전 될 거야 이 롤테이프 모양을 따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헉, 말 되네 좋아, 이 정도면 됐고 여기 하나 더 필요해 따라 그리는 건 별로 안 어려워 하지만 망치고 싶진 않다고 어, 이렇게 쟤 뭐 하는 거야? 오, 알겠다 똑똑한데? 근데, 쟤가 그러는 동안 난 나만의 따라 그리기 계획이 있지 여기 선생님이 그려달라고 한 귀여운 나비 그림이 있어 그냥 종이를 태블릿 위에 올려놓으면 되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어 날개는 됐고 이제 몸이랑 머리를 해야지 오, 더듬이도 이 날개들을 완전히 멋지게 만들 시간 노란색, 분홍색 진짜 잘 어울리네 맘에 들어 우와,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스탑 작품을 보여줄 시간이야 저, 뭐 전 애벌레 했어요 오, 그래 진짜 나비 그림이네 잘했어 네, 근데 보세요 제 애벌레가 변했어요 오, 이거 아주 인상적이야 둘 다 우승자야 좋았어 난 공동 우승이 좋더라 그게 최고야 아, 이번에는 껌 받았어 그리고 나눌 필요도 없어 예이 우리가 우승자다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렇구나 아, 못 막 김아